오늘은 2장 전체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서 2장 전체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 2장은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면 교훈들이 참 많은 성경이기도 하는데 오늘은 한두 가지의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전체의 기록의 목적이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이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 이름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이 이렇게 입증이 돼야 되는데 요한복음 전체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선포나 주장 또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드러내심으로 이렇게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 기적 자체를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는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신 것을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렇게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그런 표적, 표징, 사인이라고 그러죠 그런 목적으로 요한복음이 기억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초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 상반부에는 예수님께서 혼인, 결혼식 때 일어난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는 성전, 성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인의식 때는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이 포도주를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져서 주님께서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전반부고 후반부는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러니까 이제 후반부는 6월절 예식이었죠 우리가 이제 통상 지금 하고 있는 만찬이 6월절로부터 기원이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해방되는 광복의 날이고 애국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을 그들이 이제 항상 기억하거든요, 유대인들은 근데 이제 그 6월절이 이제 그 모두 남자들은 성전에 가서 지키게 되기 때문에 전국에 또 전 세계에 유대인 남자들이 이제 에루살렘에 모이게 돼서 그 에루살렘 성전에서 있을 6월절, 6월절 때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호리네식은 갈릴리 지역의 아주 작은 가난한 말 그대로 가난한 천안 그런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이런 일이고 이 6월절 축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도시인 에루살렘에서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아마도 한 뭐 어떤 분은 500에서 50에서 100만 정도의 인구가 모이지 않았을까 그 고대 세계의 많은 인파들이 에루살렘에 이제 모이게 되는 그리고 이제 이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참 물로 포도주를 만났으므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렇게 혼인을 축복하시는 그런 축제의 그런 장이라면 이 성전에서 있었던 일은 예수님께서 그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6월절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는 그런 종교적인 모든 예식을 정제하고 심판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전반부에서는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서는 진리와 정의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장이 이 본문입니다 여기 이제 2장 1절에 보면 사흘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 전체가 쭉 그렇게 첫째는 둘째 이렇게 나오잖아요 에루살렘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 대표단을 보내서 예수님 누구신가 이거 질문할 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 누군가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의 두 제자 여기 이제 36절에 나오는 또 이튿날 그 다음에 29절에 또 이튿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안드레가 베드로를 이렇게 이제 안내하는 43절에 또 이튿날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2장 1절에 사흘제 그 일주일이 지나고 아마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 안드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다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흘제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흘제되던 날에 갈리리 가나에서 혼인이 이제 있어서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먼저 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동네 일이니까 그럴 수도 있고 친척기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먼저 가 있었고 이제 여기 2절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잔치에 있어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아주 그 치명적인 일입니다 이 포도주가 굉장히 음식 중에 중요한 그 음식이고 잔치에 있어서 아예 핵심적인 그런 기본적인 이것이 떨어지게 되면 이 잔치가 흥이 깨지고 잔치에 가장 중요한 것이 떨어져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왜 예수님이 첫 표적을 어떻게 보면 이제 술과 관련된 포도주를 들어서 자기의 이렇게 표적을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성계에 보면은 이제 어떤 비우를 할 때는 이제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있죠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같이 되라 긍정적인 요소죠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비우고 또 하나님만은 전체에 의지하는 그 믿음을 표현할 때 어린이들을 들어서 비우를 하는데 또 어떤 때 보면은 너희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라 똑같은 어린아이를 가지고 긍정적인 비유와 부정적인 비유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영적으로 미숙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말씀 그러니까 이제 이 포도주도 성계에 보면은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요인과 긍정적인 요인이 있죠 술이라고 하는 것이 술 취하지 말라 또 이 그런 말씀이 쭉 나오고 이것이 약하고 나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들을 들지 않을 건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포도주가 이렇게 즐거움 즐거움과 기쁨을 또 잔치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성계에 보면은 여러 성경 구절에 보면은 이 포도주는 기쁨을 위해서 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한다 또 여러분 사사기 그거 보면은 이제 요담인가요? 그 기도원의 이제 그 아들들 가운데 이 왕이 그 돼야 된다고 했을 때 그 포도주 포도나비에 가서 물어보고 뭐 이렇게 쭉 물어보잖아요 근데 엉컹기한테 물어보고 근데 이제 포도주가 뭔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저버리고 내가 그 왕이 된다는 것은 안 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이제 잔치와 관련해서 기쁨을 상징하는 즐거움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포도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할 때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잔치로 비유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기쁨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을 때 인간에게는 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행복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근데 이제 아주 핵심적인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말은 우리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기본적인 그 부분이 떨어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제 한나 지금 사무엘상을 보고 있죠 한나라는 여인이 참 훌륭한 여인이잖아요 신앙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 남편 엘가나의 충분한 사랑을 듬뿍 받고 모든 것을 배로 주고 옷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사랑을 그 이제 고대사에서 두 여인의 남편이 두 여인을 거느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 여인을 그렇게 참 이렇게 정직하게 사랑하고 온전히 사랑하는 그 사랑을 듬뿍 받고 있죠 그런데도 이제 한나에게는 그가 모든 것이 다 조건이 갖춰졌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고 또 모든 환경이 그 여인에게는 아마 성품도 외모도 모든 면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한 가지 때문에 그의 마음에 근심이 떨어지지 않고 늘 그런 걸 볼 수 있고 또 그 근심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것은 자기가 자식을 갖지 않는 물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자식을 잉태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한나의 모습을 보는데 한나에게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갖춰졌는데도 행복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그걸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기도로 이제 사모예를 얻게 되는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구약에서 볼 수 있는데 아마도 우리에게도 모든 것이 다 갖춰져도 어떤 한 가지가 갖춰지지 않으면 정말 행복할 수 없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참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은 기쁨을 위해서 창조됐고 하나님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창조했는데 즐거워할 수 없는 뭔가 저도 이제 어떤 공부를 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여러 과목에서 염망을 다 따라갈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한 과목 예를 들어서 헬라하라든지 히브리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삶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게 안 되니까 잠이 안 오고 또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제가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이래도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는 바로 그와 같은 잔치에서 포도주는 정말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거고 이것이 없이는 잔치의 흥을 잔치의 즐거움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데 바로 지금 혼인의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없이는 이제 사람들이 다 돌아와 버릴 수 있고 잔치가 뭐 할 수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 성계에 보면 부자 청년이 정말 젊은 청년이었고 돈이 부자였고 돈이 굉장히 많았고 정말 금수조로 태어났고 또 이렇게 관원이어서 권력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고 정말 지금 우리가 실업자들이 많고 젊은이들이 왜 결혼하지 않느냐 하면 직업 때문에 애들도 안 나고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이 청년은 굉장한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또 이제 굉장히 돈이 많은 부자였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돈이 많고 권력이 있으면 나이가 젊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회장이라든지 뭐 이런 정치적으로 권력의 자리가 있으면 그런데 이 청년은 젊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젊은 청년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그거는 죽음의 문제 죽는다고 하는 문제가 자기가 이 모든 걸 갖춰도 순간 자기 질병이 온다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생명이 언제 꺼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물론 이 청년은 자기의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결국 주님을 등지고 가버리는데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정말 모든 걸 갖췄잖아요 정말 권력과 또 쾌락과 이런 모든 그런 것을 갖추고 있었지만 우리가 전도서로 보면 얼마나 삶이 허무하고 그리고 헛되고 헛되고 모든 걸 헛돼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준비하면 옛날에 스티브 잡스가 쓴 제가 문자에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브 잡스가 이제 이렇게 컴퓨터 애플 회사를 해서 그가 최고의 성공에 가두에 왔는데 56세의 최장암이었어요 이 최장암 말기가 되니까 이 최장암은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쓴 글을 잠깐 보면 저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제 인생이 성공의 상징처럼 보이겠지만 일터를 떠나면 제 삶의 즐거움을 많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건 결국 제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하나의 익숙한 사실 뿐이었습니다 지금 병든 상태로 누워 과거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말 자부심 가졌던 사회적 인정과 부는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지고 의미 없어진다는 것을 어둠 속에 저는 생명 연장 장치의 녹색 빛과 윙인 건지는 기계음을 보고 들이며 죽음의 신의 숨결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 그 이외에 우리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그 무엇이 부보다 더 중요하다면 관계 아니면 예술 또는 젊었을 때의 꿈입니다 끝없이 부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저같이 비틀린 개인만을 남기게 됩니다 신은 우리에게 부가 가져온 환상 아닌 만인이 가진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감각을 선물하셨습니다 제 인생을 통해 얻는 부를 저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제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이 넘쳐나는 기억들 뿐입니다 그 기억들이야말로 여름을 따라다니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추석할 수 있는 힘과 빛을 주는 진정한 분입니다 사랑은 수천 마일 넘어갈 수 있고 생의 한계가 없습니다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성취하고 싶은 높이만큼 성취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심장과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침대가 무슨 침대일까요? 바로 병들어 누워있는 침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차를 운전해 줄 사람 고용할 수 있고 돈을 벌어줄 사람을 구할 수 있고 하지만 여러분 대신 아파줄 사람을 구할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물질적인 것들을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한 번 잃어버리면 절대로 되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을 소중히 하세요 배우자를 사랑하세요 친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체를 잘 대해달라는 스텝이 잡서가 마지막 그가 진짜 모든 것을 갖추고 최고의 부자여 성공가도 있었지만 그가 이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그런 모든 것이 의미없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고 되는 것입니다 또 제가 여러분이 잘 아는 삼성 이건희 회장 이건희 회장이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였잖아요 그가 병상에 신근경색이 와가지고 그가 6년 만인가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는데 신근경색으로 쓰러져가지고 마지막 증언한 것은 녹음 파일을 요약해놓은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의상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병원에 환자복을 입고 있다 나는 수없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이 돈으로 내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것이 원망스럽다 내 집은 왕궁처럼 큰 저택이고 나는 지금 저택이지만 나는 지금 병원 침대에 의지한 채 홀로 외롭게 누워있다 나는 비행기가 있어서 어디든 갈 때 갔지만 지금은 간호사가 밀어주는 휠체어에 의지하고 있다 나에겐 먹고 마시는 비싼 옷, 식품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병원에서 약 먹을 물만 마시고 있다 비행기, 보석, 비싼 옷, 많은 돈, 비싼 차 등 다 있지만 지금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병상에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내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살아갈 때 다른 사람 이익이 돼야 타인에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의 도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이 한 인생의 비싼 물건들을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일이다 그들과 함께 나누지 못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후회가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남기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라고 건강한 분이 가장 성공한 분이고 건강해야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스티브 잡스, 솔로몬, 부자 청년 제가 이런 여러 분들을 얘기했지만 모든 것을 가져왔지만 아주 핵심적인 것을 놓쳐버렸을 때 그들은 정말 가장 불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본문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우리 인생들에게 모든 인간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것이 이 잔치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들로 세워줬는데 우리가 죄가 도르면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서부터 우리는 그때부터는 포도주가 떨어진 진정한 기쁨을 잃어버린 행복을 상실해버린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내 몸에 예를 들어서 최장이라든지 아니면 심장이라든지 여러분이 어떤 시한부 인생의 선고를 받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가 6개월 혹은 1년 산다고 했을 때 그게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생은 다 그런 사형선고를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지 모든 인생이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죽음은 그 무엇보다 확실한 것이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 죄의 문제 죽음 때문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웃음을 잃어버린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을 잃어버렸다 또 심장에 치명적인 질병이 암이 생겼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것이 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을 살겠어요 그런데 그게 치유됐다 그리고 내 인생이 보장됐다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저도 이제 신근계속에 와가지고 수술을 딱 하고 나오는데 그 의사에게 마음으로 진심으로 고마웠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 고통이 막 심화되는데 딱 해결이 되고 정상으로 피가 돈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이런 인생이 된 거예요 모든 인생은 바로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진정한 행복을 진정한 인생의 즐거움을 기쁨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3자로 보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러니까 이제 이 마리아는 이걸 긍정적인 부정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지만 저는 좀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마리아는 이 아기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하고 어떤 부부관계를 통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이런 모든 걸 잘 알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 거를 마리아는 잘 알았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되라고 그 여인은 그런 걸 경험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보다는 일이 없고 말씀대로 하면 그대로 된다고 하는 걸 다 잘 알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뿐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 제안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네가 한번 해결해봐라 이런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예수님께 얘기하겠어요 예수님이 뭔가 평범한 인간하고 다른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하고 그런 것들을 마리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4절에 예수님께서 여자야 나와 무슨 상황이 있나이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우리 언어에는 여자야 했을 때 이게 굉장히 애의가 없는 그런 말같이 들리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존치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자야라는 말은 부인이여 이런 말인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신 초기에 처음에 여기서 여자야라고 했을 때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고 바로 이 마리아는 육신의 어머니지만 인간적으로 어머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뭐예요? 한 여인에 불과하고 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의 신성과 요한범 전체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자야 나와 무슨 상황이 있나이까 이 포도주와의 관계보다는 여인과 예수님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예요 이 여인과 예수님의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자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요한범은 일곱 번 이 때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의 때 그럼 여기서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무슨 때를 얘기하겠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때를 얘기해요 계속 주님은 그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이 때를 향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때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때를 위해서 오셨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5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라 그리고 이 마리아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오셨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러면서 이제 거기 하인들에게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든지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그냥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하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6절에 거기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도라니 여섯이 놓였는지라 유대인들의 이제 정결의식은 여러분이 마태봉 15장에 보면 이렇게 이제 장노들의 유전이라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 손발을 신는 그들은 거룩을 그렇게 어떤 규정하고 손발을 씻고 음식을 어떻게 하고 이러면 자기들이 거룩해지고 정결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유대인들의 종교는 그 내적인 본질의 변화 이런 것보다는 그런 이제 의식이나 겉으로 행동하는 그런 걸 통해서 정결의식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 이제 두세 통 드는 도라니 여섯이 놓였는지라 그래서 이제 여기 두세 통 드는 도라니 제가 이거를 찾아보느라고 주석을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 이게 이제 이 도라니가 얼마 정도의 물이 들어가는가 하나의 도라니가 두세 통이라고 했을 때 한 통이 이게 42겔론이더라고요 겔론이 뭔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게 이 40겔론이 한 150리터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석유를 넣을 때 한 도라니가 200리터거든요 그러니까 150리터면 한 도라니가 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두세 통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도 이 도라니가 우리가 이제 기름통 큰 통이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런 도라니가 물이 이제 그 사람들이 쉽게 여기 이제 뭐죠 이제 그 잔치하는 사람들 이 그 샌들을 신고 오기 때문에 먼지가 묻고 그래서 아마도 이 잔치가 이제 이 동양 잔치는 가족이나 막 이렇게 서양같이 이런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친척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지금 포도주가 일찍 떨어지기도 하고 돌항아리 물이 가득 차야 이제 손발을 다 씻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 동아항아리도 다 물이 떨어진 것 같아요 여섯 통이 굉장히 큰 그 기름통으로 얘기하면 여섯 통 항아리 이게 돌항아리죠 이런 여섯 통이 놓였는데 그게 다 물이 바닥에 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7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기까지 이제 가득 채우라고 이제 예수님 명령하죠 그런데 이게 무슨 1리터 우리가 1리터 그러면 우유 1,000ml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1리터는 모르지만 이게 뭐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거의 한 500리터가 되는 한 물 항아리를 다 채워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통이 아니에요 여섯 항아리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채우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어떤 표적을 해갈 때 직접 한마디 말씀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이 물 돌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말은 마치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이런 말과 같아요 말씀을 전해라 기도해라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수단들을 은혜의 수단들을 하나님께 명령하셔요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맹인들이 바로 명령으로 한 게 아니라 진흙을 발라가지고 신로함 가서 한번 씻어라 그리고 이제 뭐 손을 이렇게 바로 하지 않고 손을 한번 펴봐 주님이 그런 어떤 기적을 행하기 전에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 하인들로서는 그 명령을 복종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아까 우리가 생각해봤듯이 우리 인생에 돌항아리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얘기하잖아요 인간을 그래서 이 돌항아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 이 말씀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말씀이 그 본질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과 같이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기적은 사람들의 마음이 결정적으로 포도주를 상실한 이 돌항아리 같은 인간의 마음에 공허 인간이 그 어떤 걸로 채워도 채워질 수 없는 이 공허한 마음 우리 인간이 창조 기사에 보면은 공허하고 혼돈을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인간이 그래서 이제 고린도우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을 하시던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다가 보금의 빛을 비출 때 똑같은 일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혼돈하고 공허한 이 세상에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바로 공허하고 혼돈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공허하다 결정적인 포도주가 없는 그래서 그 기쁨이나 이런 걸 상실해버린 인간의 공허 그 어떤 것으로 채워도 채워도 채워질 수 없는 이것이 인간의 돌항아리와 같은 이 마음에다가 예수님께서 거기다 물을 가득 채우라고 보금과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을 때는 항상 가장 큰 축복을 허락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따지거나 의심하거나 이거 이래도 돼요 안 돼요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복종해야 될 위치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큰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런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언젠가 그 얘기를 했지만 열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돌덩어리 하나씩 들고 산 정상에 올라가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돌덩어리가 큰 돌덩어리가 무거우니까 가리누다가 이제 꾀를 부렸어요 중간에 가다가 돌을 바꿨어요 좀 적은 걸로 또 중간에 가다가 좀 적은 걸로 이제 산 정상에 올랐을 때는 조그만 손 안에 지는 작은 돌이 들고 왔는데 이제 전부 다 뺑돌에 앉아서 예수님께 기도하자 그랬어요 이제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 돌들이 다 빵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할 때는 가장 큰 복을 최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 좋은 은사 원자는 서문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권한을 주실 때 권한의 포장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최선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할 때는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가지고 가장 최고의 최선의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봐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또 어떻게든 설교를 열심히 들어라 교회를 열심히 나가라 모든 하나님의 명령에는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을 기적을 허락하기 위해서 주세요 그리고 포도주로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가운데는 포도주가 사계절이 지나면서 포도주가 되잖아요 포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한마디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그걸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떤 것들을 기적이나 표적을 주실 때 이렇게 악에 채우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하인들에게 더 무서운 시험은 뭐예요 이거를 이제 사람들에게 떠다 갖다 주라고 하는 말이에요 물을 떠다 갖다 줄 수 없잖아요 그 명령을 순종하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하인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게 되므로 여기 이제 구절에 나오는 연회장이 이 연회를 전체 관장하는 이분은 물로 된 포도주 맛보고 어디서 나왔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는 하인들은 알게 돼요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체험한 사람만이 그걸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표적을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연회장이 10절에 보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주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줘도다 아니라 이 양질의 최고의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 포도주를 그들에게 주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의 영광을 그분의 신성을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을 할 수 있는 일들을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가 그 영광을 받았다 했을 때 바로 그 하나님 되심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 예수님이 누구다 이 제자들이 그것을 믿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 관계상 다 자세하게 살펴볼 수 없지만은 공허한 인생 포도주를 상실해버린 가장 핵심 중에 중요한 인생이 그걸 잃어버린 이 바로 죄로만이 아마 죽음을 향해서 사고 있는 인간들에게 그것을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처럼 이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왔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본질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고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놀라운 누구도 줄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마음의 깊은 곳에서 오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으로 인해서 즐거움과 기쁨을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이거를 깨거나 이렇게 꺼지게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뻐하고 범죄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가지는 이제는 내가 어떻게 꼬라박고 어떻게 돼도 내가 어떻게 돼도 결국 우린 최후 승리가 보장된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기 때문에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여기 이제 13절에 유대인의 6월절이 나오죠 예루살렘의 이제 근데 유대인의 6월절이란 말은 원래는 요하의 6월절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명절이고 절기인데 이게 이제 부정적인 미앙스를 갖고 있어요 유대인의 6월절로 전락해버렸어요 종교적인 6월절로 전락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그래서 이 백성이 입술로 나 종교하는 데 마음을 멀고 유대인의 종교적인 그런 6월절로 전락했는데 이제 주님께서 그 6월절 애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성전에 오시죠 성전 안에 이제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밖으로 사람들이 앉아있는 걸 보시고 독군으로 채찰로 만나 양이나 소나 다 성전에 내주시고 돈 밖으로 사람 돈을 쫓으시며 여기서 이제 소,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서 이제 제사들이기 위해서 이제 6월절에 점도 험도 없는 어린 양을 다 가져와야 되는데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오다가 병이 들거나 그러면 검열관이 병들이면 통과가 안 되거든요 제사드릴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거기 이방인에 들여다가 장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온 사람들 전국에 멀리서 온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짐승을 이제 사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원래는 노마 가이사 황제 폐가 있는 그런 화폐가 있는데 유대인들만큼은 유대인들의 화폐를 노마인들이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환전하는 과정에서 환전하도록 거기 이제 돈 바꾸는 일들이 거기 안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과정에서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과 장사들과의 서로 약속을 맺고 여기 이득을 나누어 먹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거를 지금 짐승 팔고 사고 매매하고 또 환전하고 이런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제 어떤 그런 거래하는 또 강동의 구렬로 만드는 것을 내 아버지 집이 이런 부피한 변질된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시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사실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분노하는 상황에서도 이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시는 그래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렇지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뒤엎고 이러지 않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의 구약에는 성막 성전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성전은 어떤 곳인가를 잘 알죠 성전 그런데 이제 신학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이 몸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교회 혹은 성도들이 성도들이 몸이 성전이죠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인생을 하나님을 담는 성전으로 하나님을 담는 성전으로 인간을 만들었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이 존재와 이게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셨는데 이 성전의 기능을 상실해버린 성전이 본래의 목적이나 기능을 상실했을 때 왜 예수님께 화를 내고 막 분노하고 이랬겠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의 성막과 성전의 긴 역사 가운데 이제 예수님 오셨을 때는 성전의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고 여기에 하나님의 계시라는 말씀이 있고 여기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만나고 결국은 이 결혼도 결혼도 두 사람이 하나 되어서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전혀 이 세상적으로 어떤 혈안관계가 아닌 이런 사람들이 만나서 마음과 몸을 섞이면서 인생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식들이 낳아가지고 가족이 형성되고 어제도 제가 우리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윷놀이하면서 이게 굉장히 즐거운 아무리 쏟아줘도 쏟아줘도 그냥 주고 싶고 아깝지 않고 이게 가족이잖아요 놀라운 그런 가족 공동체가 이 결혼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데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을 창조할 때 이 창조의 절정이 가정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한 것이 가정이잖아요 새 창조를 구속을 시작할 때 이 홀례를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 되고 하나님과 아버지가 신랑과 신부가 연합되는 게 구원이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구속의 의미를 기독교가 무엇인가 그리고 정말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이고 기독교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 복음이 거기에 고스란히 담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이 죄인이 이 고루간 하나님을 내가 고루간이 너희도 고루고 하라 이 고루간 하나님을 누가 만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흠없는 죄인들이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이 정결한 자 안에 그하기 때문에 그런 성전이었는데 이 성전이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혼돈되고 더러워진 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 전제되야만이 하나님이 그 안에 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허한 것을 포조가 떨어진 인간 안에 예수님이 필요해 있고 또 이 더러워지고 혼돈된 이 인간의 마음에 주님이 정결한 작업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고루감이 죄에 대한 분명한 정당한 처벌이 있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보면 여기 이제 23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에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심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에게 의탁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한 누구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을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예수님은 인간이 어떻다고 하는 가장 잘 아신 분이에요 마음으로 거질되고 심히 부피하고 우리 마가검 7장에 보면 사람 안에 나오는 더러운 거 그들은 막 손 씻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깨끗하게 된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너희 속에서 나온 것이 더러운 거다 이 교만과 광폐와 이 모든 악하고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이 마음 이 죄의 공장과 같은 죄를 생산하는 공장이 마음이다 인간의 거짓도고 부피한 인간의 마음을 잘 아신 주님께서 인간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께서 거기 18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정을 행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실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니까 예수님의 성전을 헐라는 말은 그들이 보고 있는 이 성전을 헐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죽이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내가 그로 간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이 죽음이 아니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성전을 헐라 그리고 내가 사흘 동안에 살아나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성전의 목적은 기능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가 그런데 유대인들이 놀라죠 성전을 46년 동안 헤로 성전이죠 예수님 오셨을 때 지옥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모여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잖아 주님이 제물 내가 대숙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정말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예수님 육체가 운명하실 때 이 성전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인간과 하나님을 가로막는 이 성소가 그냥 육체가 죽으면서 찢어졌거든요 그게 히브리스의 10장에 나오죠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이 열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문제도 인간이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으로 만들어놨는데 인간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야만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복음을 아는 사람만이 이제 예수님이 그래서 사동의 3장에 보면 이 죄상을 받아라 회개하고 죄상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주겠다 예수의 이름의 의미는 죄사함이고 인만우에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죄가 사해진 사람만이 복음을 깨닫고 죄가 아 예수님이 죄가 처리됐구나 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내 안에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고 거룩한 사람 죄가 정결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 그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조건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성전을 통해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이 성전을 어떻게 정결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보고 막 분노했잖아 이 거룩한 그분이 왜 분노하고 화를 내고 막 이랬습니까 이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하고 이런 죄의 본질 그리고 이제 모든 도덕적인 죄 죄가 있는 이 아이언사이더 형제님이 그 자매님하고 같이 그 예수님 탄생한 말구구육관에 갔는데 얼마나 냄새나고 막 그래요 그 자매님 이런 곳에 예수님 오셨다니 그러니까 이 아이언사이더 형제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내 이 더러운 마음에도 오셨다 그런 말이었어요 이 죄의 한복판에 이 세상의 한복판에 오신 예수님 죄인들의 마음에 오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이 주님이 내 안에 오는 것이 구속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지 그리스도의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동거하고 함께 삶을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삶을 인도해가고 동행하고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단순히 죄삼이 목적이 아니라 죄삼의 목적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성전을 통해서 이 혼돈되고 더러운 이걸 정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 안에 포도주를 만드는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그하셔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이제 내가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그 다음에 평강과 하나님 나라는 그 먹는 거 맛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의롭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판결을 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근거로 해서 의롭다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평강과 휘락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이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내 안에 평안이 오고 그리고 이제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된 이 더러운 성전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인생의 잔치의 흥을 깨버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걸 잃어버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놀라운 기쁨과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바로 내 때를 가르치면서 이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몸이 부서지고 십자가에 깨어주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시고 그분은 어떤 일을 위해서 오셨는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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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